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에 올랐던 한국 디제이 겸 프로듀서 패기구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. 현지 시간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터내셔널 송 부문 트로피는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에 돌아갔습니다. 앞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도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4년 연속 한국 음악인이 브릿 어워즈 후보로 지명됐지만 수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패기구의 나나나는 틱톡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.